이번 시간은 역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두세 곱이 1이 될 때 하나의 수를 또 다른 하나의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5분의 3의 역수는 무엇일까요? 5분의 3의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3분의 5입니다. 이때 3분의 5를 5분의 3의 역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푼 뒤에는 재생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1번의 정답은 6분의 7입니다. 2번의 정답은 9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정리입니다.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하나의 수를 또 다른 하나의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8분의 5의 역수는 무엇일까요? 8분의 5의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5분의 8입니다. 이때의 5분의 8을 8분의 5의 역수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9분의 6의 역수는 무엇일까요?